오늘의 식사는 어디서 먹지? 오늘의 식사는 어디서 먹지? 오늘의 식사는 어디서 먹지? 오케이. 지금은 뭐가 먹어? 어! 제가 마치 찾았어. I found a good place to eat. 아니, 그거 여러분, 뭐... 그거 뭐지? 오이스텔 추천했잖아. 오이스텔? 오이스텔? 그래서 아마 그거 꼬이꼬이 먹자. 봐봐, 이게... 이거... 멍 아니야. 와... 미쳤다. 와! 야! 이거 미쳤다! Look at this! 광고 아니야. Don't worry. 아니, 돼지 됐어. 인염분기 인염분기 안 돼. 안 돼. 이거 DMCA야. 동양에 뭐가 유명해? 유리 유명해. 동양에 뭐가 유명해? 유리 유명해. 인분이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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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동양 둘 수 있어요. 동양은 둘 수 있어요. 하며 같이 먹고. 와... 냄새 좋아. 나 casa 냄새 좋아. 아니야, 호스텔 있는 인분이산. 어떻게 해, 뭐... 아, 특공업 있어. 다가가 방사한거죠 맛있어 맛있어 우와 이거 엄청 커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퀴즈! 아! 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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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혹시 여기 근족에 뭐가 재미있어요? 네, 여기 근족에 어디... 밤에는... 이 동영에는 재미있는 게 없어요. 와! 날씨 좋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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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대박! 오! 가야 돼요! 가자 가자 가자! 와! 여기 왔어요! 대박! 예쁘다! 차 없으면 어떻게 가요? 무슨 방송이에요? 트위티! 트위티? 트위티 알아요? 트위티 몰라요.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? 아니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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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? 어느 사람 사람 똑같아요? 모르겠어요! 모르겠어요! 이번 아니에요! 홍콩 사람이에요! 홍콩! 안녕하세요! 네! 오케이 주세요! 드릴게요! 먹을게요! 먹으세요! 우산! 오! 무산! 저기서는 이사리에 왔는데 오늘 우리에 집으로 가고 있어요, 여기요? 여기요? 네! 잘 보자! 문어 사오면 전부 다 먹으면 돼요! 아재들 맞고요! 문어 잡으러 왔어요! 문어 잡으러 왔어요! 문어 200마리 잡고 갑니다!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제짱. 고제짱. 네. 저녁에 왔어요. 어디? 여기. 안녕! 오늘 가야 해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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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썩어졌어. 와! 진짜로? 죽었어. 하지만. 와! 몰려. 조금만요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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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. 아하하하. 아하하하. 오! 죽었어. 아하하하. 오케이, 지금은. 쓴토로! 쓴토로!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아 유태도 형 고마워 아! 화장실 거기 잠깐만 오케이 이거는 어디에서 먹을 수 있어? 모르겠어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 가지고 가요 비어 오토버스 고마워 탔어요 오케이 오늘 내꺼에 문으로 가면 쩔긋빛다 이 세트였어? 오 잠깐만 이게 뭐 이렇게 맛있는 MC 최태생교주주여서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